지난 28일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더 트로쇼에서는 트로트 왕자 이명웅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로 1위를 차지하며 4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명웅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앞서 나갔다. 생방송 실시간 투표를 합산한 총점에서 8803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이명웅은 박군과 영탁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3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4월 이제 나만 믿어요 5월 HERO에 이어 6월에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트로트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처음으로 1위 후보에 오른 박군은 총 4126표를 획득하며 이명웅에 이어 2위를 차지 감격의 순간을 맞뻔다. 무서운 상승세로 2위에 안착한 박군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명웅, 영탁과 함께 더 트로트쇼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탁은 총 3878표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더 트로트쇼는 월간 1위 곡을 그 다음 달 1위 후보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과연 이명웅이 7월 차트에는 어떤 곡을 순위에 올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어제 방송된 더 트로트쇼 생방송 무대에서는 박군, 나태주, 유지광, 양지은, 홍지윤, 강혜연, 진혜성, 정혜진, 나상도, 박서진, 조명석, 임소원, 안성준, 김중현, 이재나 등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더 트로트쇼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SBS과 SBS MTV에서 방송된다.